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 인터뷰 중에서. 이게 과연 누가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통일관을 심어주고 통일 정책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누가 대북관이나 대일관, 대미관을 누군가가 심어주는 세력이 있는데 누굴까를 내가 생각하다가 결론이 천공이었다는 걸 내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천공한테 연락을 해서 천공과 접견을 세 번을 성사를 한 겁니다. 7년 전에 해운대 호텔에서 만난 인연을 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7년 전에. 천공하고 7년 전에 만날 때는 저녁 8시에 만나서 새벽 3시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 인연이 있어서 저를 이제 만나 준 건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궁금한 건 내가 다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천공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질문했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3회라는 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도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 공개했잖아요. 기자회견장에서. 웨시클럽의 스크린이 나왔는데 그게 2022년 12월에 제가 LA 떠나는 날, 공항에 가는 날, 인천공항에 가는 날 4시간 동안 접견을 하고 내가 출국을 했어요. 2022년 12월에. 그리고 갔다 와서 3월. 23년 3월. 23년 3월 그리고 5월. 그렇게 두 차례. 두 번은 천공의 용산 집무실에서. 한 번은 서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외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서. 그러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커피숍을 통째로 빌리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식당을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단독으로 천공의 비서나 경호원이나 운전기사나 신경예 이사장, 여성분 늘 따라다니는 분. 이렇게 저랑 1대1로 독대를 한 거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궁금한 걸 다 제가 질문을 한 거죠. 통일관이 어떻던가요? 흡수통일입니까? 매우 위험하죠. 비근한 예를 하나만. 제가 그래도 여기 초청해 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공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대중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농업, 공업까지 안 다루는 게 없어요. 제가 PPT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강연 한 번 하시죠 그랬어요. 내가 천공 신도들 앞에서 내가 강연, 통일강연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공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안 할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녹을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영상에 다 잡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남북화해 협력을 주장하고 지금 이 남북의 긴장과 이런 적대적인 이런 관계를 나는 완화시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을 펼치고 북을 잘못된 거를 내가 지금 알려주고 이러면서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왜 나 같은 일을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차와 열차가 급행 열차가 막 치다르면서 충돌 직전까지 가야 이게 서로 남과 북이 드라마틱하게 뭐가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경황을 한 거죠. 그 질문 안 했으면 그런 답변도 못 얻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쪽 척발의 위기가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만약 천공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면 국민들이 충격을 넘어서 정학을 금치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그 내용은 어느 시점에 최재형 목사께서 직접 공개를 할 것이고 평가는 국민들이 하겠죠. 저는 이제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영상물을 다 넘겨줬고 영상 제작하는 팀한테 취재하는 팀한테 지난번에 1탄과 4탄 나갔잖아요. 4편이 나간 것처럼 나갈 건데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내가 다 코치는 다 해놓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공이 영상물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공의 영상물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행한 거 이걸 다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하고 비교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나는 천공을 인터뷰해가지고 뽑아놓은 거 그래가지고 세 개를 동시에 딱 보여주면 일치가 되는 거죠. 빼박진 건 거죠. 오늘 이제 최재형 목사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담겨 있는지 저는 막연하지만 상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내용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이 미치는 위험성 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동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인터뷰를 1시간 정도 준비하다가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2시간도 좋습니다. 2시간도 좋습니까? 제가 오늘 5천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하면서 최재형 목사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위저더님께서는 목사님 힘내세요. 큰 사명 감당하시네요. 이런 말씀 자연의순환님, 아르미님, 가던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똑같이 7시 50분에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이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일정표를 봐야 되지만 제가 거의 일정이 지금 뭐 제 원래 제가 하던 일 일반 강연도 있고 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국 강연이 또 많이 추가됐어요. 시국 강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매체들 인터뷰 뭐 출연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제가 우선순위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매체가 정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정말 우리 그래서 장인수 기자도 여기에 가장 우선을 두고 지난번에도 같이 우리가 연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정 조율은 제 맘이니까 제가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몇 시요? 7시 50분인데요. 아, 예,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워낙 모시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청공과 관련된 부분은 폭로된 내용이 없지만 저희들도 과거에 취재를 냈고 지금도 여전히 청공과 관련된 의혹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절들과 지금 최재형 목사께서 확보하고 계신 그 증거들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을 테고 그 연관된 퍼저를 맞춰보면 실제로 청공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건희 리스크가 72%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국힘당과 민주당을 구분해서 보면 72%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코리아 리스크 외교 문제, 대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막 윤 대통령이 호풍만 떨고 적대감을 표출해서 외교가에서도 사방의 적을 만들고 그래서 코리아 리스크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것, 김건희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의 배후에는 원인에는 다 청공이 주범이고 청공이 작동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